저 소속부장님 오셨습니다 잠깐 나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 이게 다 뭡니까? 지금 미리 축하드립니다 정판 방 옮기는 거 거의 확정적이니까 내년 봄까지 공인으로서 품위 유지 잘하고 감정 조절 잘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 다 안 듣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래 말씀해 보시게 퇴직하는 그날까지 절대 진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진급 대상에 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 위치에서 제 이름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상한 거야 전팔이 이상한 거야 돈이 다 이상한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